추천합니다! 제 친구 중에 공부도 잘하고 동아리 활동도 다 잘하는 인사친구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 동대표! 사람이 참 야무죠?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경제 살려주실 분이요. 그분은 잘 모르지만 TV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생각을 들어보면 더 큰 일을 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의 생명의 은인이신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희 소장님이 진짜 대단하시거든요? 추천할게요. 지구가 아프니까 환경 전문가를 추천합니다. 울다 두둔 합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얼굴,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추천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와 바람을 실현하고자 인재국민추천제를 시작합니다.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 삶을 바꿀 새 인재를 직접 추천해주시고 또 자원해주세요. 바로 지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의 자리에 지키는 조회가 되었을 때입니다.